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거예요. 오늘 읽을 성경책 제목은 하나님을 만난 나임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시리아는 나라의 장군 남한의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남한 장군은 나라 안의 어떤 의사도 고치기 힘든 문동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때 남한 장군 집의 종인 조그만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엘기단을 만나보세요. 주님의 병은 고쳐주실 거예요. 남한 장군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왕이 써준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어요. 말과 전차를 몰아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문방에 섰어요. 엘리단은 핫심부름을 하는 사람 나임만 장군에게 보냈어요. 요단강으로 가서 일곱 번 씻으세요. 그럼 나일 거예요. 시라에서 최고의 장군인 자신에게 함부로 대한 엘리다가 되나마는 화가 났어요. 엘리다가 밖으로 오지도 않네. 내 옆에 앉아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지도 않네. 병든 자리에 손도 대어주지 않네. 우리나라에도 강은 많단 말이야. 나만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이 돌렸어요. 화가 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의 종이 가까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만약 엘리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했더라도 그대로 그 정도도 못하시겠어요? 엘리사가 말할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만의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요단강으로 갔어요. 한 번, 두 번, 일곱 번 목욕을 했어요. 그러자 나만의 살결이 마친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렇게 나만의 병이 났어요.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해진 나만의 장군은 하늘에 나있듯이 기뻤어요. 나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잘 성기라고 말했어요. 나만은 엘리사가 말한대로 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잘 전했어요. 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나만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 밤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